1년 정도 걸렸을 때 제가 스쿠바디를 못 참고 싶었을때 제가 생각했을때 제가 생각했을때문에, 몇일이 더 몇일이야? 그래서 제가 스쿠바를 좀 해봤어요. 부산에서 성종비즈가 스쿠바를 가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의 검색을 했을 때, 제 친구들과 저희들과 저희들과 저희들에 도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면과 라면을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샤워룸은 라면과 라면을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서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0,000원씩 which covered the surfing rental, wetsuit, the lesson with the instructor. The instructor was very kind, he explained the details of how to surf the right way as well as the surfing manners that we'd need to follow. The first day, just carrying the surfing board from the surfing shop to the beach was a challenge for me because it was quite a windy day. 또한 제 힘을 패드시키면서 제 힘을 사용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는 제 힘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일과 3일 날, 제 힘을 지키고 30,000원씩 갚아줬습니다. 2일 날, 내 몸이 고소했지만 제 힘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을 입고, 선을 입고, 선을 입고, 선을 입고, 스트레칭과 식혈을 입고, 물에 입고, 물에 입고, 물에 입고, 이제,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의 일을 알았죠. 나는, 바다에 잡고, 하지만 바다에 잡고, 바다에 잡고, 나는, 하지만 저는 바로 앉을 수 있는 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잃어버렸을 때, 보통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3일 날은 2일 날과 다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과 패드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또한 인스트렉터는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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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솔직히 지난 3일에는 패드에 빠져버렸습니다. 패드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패드에 빠져버렸습니다. 1%에 빠져버렸습니다. 다만, 새로운 스포츠와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새로운 스포츠와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